나무를 먼저 그려줬어요 준비하실 거에요 아 진짜 너무 아쉽다 와 우리 파전에 멤버들이 나무를 먼저 그려줬어요 아 거리때는 진짜 어쩔 수 없더라 팬분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채우는데 한 번만 더 우와 이거 캐릭터 열맨 제가 그린거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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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우는 표정이 뭔지 알아요 은우는 표정이 뭔지 알아요 은우가 은우가 좋아해요 흰쌤는 흰쌤는 잘생겼어요 흰쌤는 잘생겼어요 우와 노아는 왜 울어요 우리 마저님이 힘들어가지고 유력 유력 표정이 흰쌤 고추 이 님 조합 고해지개 흰쌤 고추 아! 너무 좋다! 가요일이 할 때, 그 날아줄 수 없나요? 봄에.. 그러면은.. 그, 깨끌릴 때 먹는 음식은? 깨끌 때 먹는 음식은? 아... 이게 라면 아니에요? 김태찌개 라면이 너무 좋고 안해요?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이런 희귀제에 너무 눈두를 위에서 이렇게 희귀제의 희귀제는 아, 제가 짜증나요. 아, 희귀. 아니, 육포, 육포. 육포. 네, 잠을 안자려고 육포를 먹으면 잘 안자더라고요. 육포. 육포 먹으면 약해질게요. 유아 언니가 요즘 육포를 그렇게 잘 먹어요. 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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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포 말고 약간 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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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말고 약간. 육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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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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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무 잘 못 하겠어.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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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저희가 아까 어떤 행동을 했는데 혹시 왜 찍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 찾았습니다 예빈이한테 이제 올인해도 될까요? 올인해 주세요 노래 잘한다 저는 봄나들이 다 보고 싶었고 밥 먹을 것도 같은데요? 저는 한강을 되게 좋아하는데 V LIVE를 통해서 어제 갔었어요 제가 제가 여의도 공원을 가가지고 즐기고 싶네요 여러분도 시청자면 덕분에 걸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결경이 고르겠습니다 네 잠시만 결경이 고르겠습니다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아 어떻게 알았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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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병신아 인제 시작했어요 선생님 가자 가자 지짚는 게 없는데 어 인제 시작했다고 어 잠시만 아 이건 좀 아 끝나면 연락할게요 오케이 빨리 골라주세요 여러분들 생각이 드세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너 먹어봐 아니 지금 가는 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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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뜯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투결경언니 이제 곧 결경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오는데 이번 여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아아 라고 하셨는데 네 여러분 저는 어 하나로 무색할 때 저는 어 평택도 하고 싶고 여러분들과 어 뭔가 그 여름에 그 거의 음료수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꼭 왁조거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제가 어 비록 수영은 못하지만 수영장 안경 진짜 오래됐거든요 수영장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 다음에 해피 아 아 아 아 아 수영장 날씨 좋은데 여기 여기 놀러가고 싶은 곳이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뭐하가 아 아 아 멋있었다 아니 삶은 순간이 삶아야 준비한테 멋있었어 아 능글같네 이게 뭐지 이 아 놀러가고 싶은 곳이 있나요? 바로 여기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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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랑 저희가 저희가 데뷔를 하고 나서 통 동식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자리거든요 여성사항이 데뷔하기 위해서 잘 기다려가지고 우리가 뭔가 정말 되게 머리에 되게 부드럽네요 잘 내가 하나 하나 질문을 어 하나 저 봤어요 네 도노이야 도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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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할 때마다 머리 머리 무거우는 거 어때요? 아니면 손톱스? 제가 머리가 사살이 되는 이유가 머리가 숱이 너무 많아서 이게 빵빵하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찰랑 찰랑 하는데 저는 이렇게 걸쳤더라고요. 몇십분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더킬 리프트 중에 하나가 쇼컷은 아니더라도 단발로 잘라보기도 하고 그래서 기회를 했다면 여기 속들일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섭쇼 정도에 단발로 한번 잘라봐서 그때 위호를 기깔나게 하고 한번 얼굴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 넘어가지면 되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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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lt 이 쪽 항알물 이번 활동이 끝난 걸 제가 하고 싶은 것 잠 restaur시 다음 활동하기 위해. 일단 활동이 끝없으면 이제 capacitor location 처음 만듬ар고요 지금fried 첫아리도 많이 하고 캐비티 좀 많이 하고 성격이 많아서 우리가 평가에 편집을 많이 하고 그렇게 다른 가수들이 목장 타고 싶습니다 그거는 웃음과 피곤한 비밀 가면 바로 치즈 패스 날개는 어디에 숨겨졌네요? 궁금해요 날개는 어디에 숨겨졌네요? 날개는 어디에 숨겨졌네요? 날개는 어디에 숨겨졌네요? 날개는 어디에 숨겨졌네요? 저희가 날개를 숨기고 있나요 여러분? 꺼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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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꺼낼 너무 흔들렸어 아침부터 담았는데 이제 본 수 있어 여기 성현 다른 프로션 성현 프리스틴 대승 나는 한쪽도 잘하지 배승이 뭐예요 성현이야? 내가 부르는 별명이거든요 사실 이게 복숭아에서 나왔는데 이게 복숭아의 송이랑 배랑 겹쳐가지고 계속 배송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내 별명이 배송이거든요 잘 왔지? 잘 왔지? 잘 왔지? 잘 왔지? 잘 왔지? 잘 왔지? 잘 왔지?